한 여름 동안에 여러분들 해외여행 못 가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계일주 좀 한번 시켜드린다고 약속했었고 또 그렇게 했죠? 인도도 가봤고 브라질도 가봤고 하모니면 멕시코 러시아까지 다 가봤는데요 우리 투자증권의 신한종 해외전략팀장을 다시 모셔서 이번엔 북한을 우리가 자산 차원에서 검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 주식채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과 지정확정 리스크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 자산시장은 어떤지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한종 팀장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미국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가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 마침 제가 CNN에 가봤었는데요 이게 CNN 효과라고 하죠 코리안 크라이시스 해가지고 한국에 정말 엄청나게 큰일이 날 것처럼 그리고 보니까 빅터 차라고 하는 분이 CNN과 CNBC에서 계속 나오시더니 결국에는 한국 대사로 내정이 되시더라고요 굉장히 매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현실을 인식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실은 공화당 라인이기도 하고 매파인 빅터 차를 통해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또 한국 대사로 오니까 미국의 어떤 대한반도 정책이라든지 북한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강경해질 소지가 있다 여기서 정보 취합해서 보고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저희가 미국과 이런 지정학적 문제를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 건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북한도 계속 연구를 알아야겠지만 미국 쪽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의 외교 정책 결정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런데요 이게 미국의 결정 과정을 보시면 내부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다음에 과거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미국의 안보의 심각한 위협이냐 아니면 지금은 아닌데 아직 오긴 너무한데 놔뒀을 때는 장기적으로 위험이 되는 거냐 아니면 미국 여기랑은 별 관계가 없이 미국의 국익의 중동 등등처럼 문제가 되느냐 이런 걸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지난번 되게 상당히 CRS했던 9.11입니다 미국 안보의 직접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때려버리죠 선제 타격도 가능한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닌데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부에서 이 안보의 문제를 어떻게 느끼느냐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미국 정치 시스템에서 지금 트럼프의 어떤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그다음에 경제는 어떻고 재정은 어떻고 다양하게 봐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미국 채권뿐 아니라 미국의 정치, 경제, 지정학적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한정 팀장님이 대학원에서 정치학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정치철학과 국제정치 우리가 역시 말씀하시는 게 참 그래요 그런데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게 북핵 문제라는 게 왜냐하면 바로 같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또 분단 민족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굉장히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인데 사실 이미 이게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고 미국의 문제가 돼서 미국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지만 자산시장에 이 아이들을 원용하고 또 우리가 리스크는 해지하고 우리가 성과는 좀 거둘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궁금한 게요 신심연님 오늘 아침에 시선 온 거를 쓰면서 저도 스스로 늦게 자각한 건데 미국 채금리가 거의 2%에 왔어요 10년짜리가 2.06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게 작년 10월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작년 11월 10월 수준 다 돌아왔죠 그렇죠 그리고 좀 빠졌지만 나스닥, 다우지스, S&P 다 사상 최고가 부근에 있잖아요 안전자산 미국채도 10개월 전으로 돌아왔고 트럼프 연간에 트럼프 랠리를 해서 위험자산 미국채도 랠리를 했고 더위험자산 신흥국 자산도 랠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달라는 약세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작년 말에 지금 이 정도였던 2% 초반이었던 우리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2.5에서 6%까지 난리가 났죠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든지 간에 인플레이션 일으켜가지고 이 금리가 3% 조달할 거다 그래서 그때 막 셀도 나오고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요 연말에 저희도 분석한 기억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하시죠 그런데 40달러 밑으로 내려갔던 유가가 한 60달러, 50달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급등했던 원인들이 트럼프 정책에 실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구현된 게 없다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이민도 안 돼 감세 정책도 잘 안 돼 여러 가지들이 안 되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후퇴하게 되면서 이게 인플레로 가기보다는 그냥 박스에서 유지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채권 투자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특이하죠 그 배경에는 유동성의 문제도 있겠고요 전 세계에 풀린 유동성이 여전히 아직 남아있고 금리 인상이나 자산 축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지연될 것 같다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 봐서 천천히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충격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많이 랠리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유동성도 있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진 것 때문에 금리가 거의 2% 초반에 와있다라고 이제 풀새기죠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 기본으로 생각하실 게 이거 아닙니까 비관론자 또 리스크를 많이 보는 분들은 안전자산을 추구하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금 예를 들면 미국채 무슨 소리야 난 낙관론자야 세계 경제 성장하고 트럼프 때문이든 뭐든 간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오고 그러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 그런 분들은 미국의 주식 혹은 더 과감한 사람들은 한국 주식 브라질 주식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또 채권을 투자해도 하이힐드 같은 거 이런 거 사는 거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세계 금융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려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오를 수 있다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영원히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취사선택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위험자산이냐 안전자산이냐 낙관론이냐 비관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자산시장은 어떻게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찾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유동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것들이죠 유동성이 갑자기 풀려버리면 채권도 금리가 오르고 주식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천천히 천천히 빠지게 된다면 채권 금리가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게 된다면 채권의 특성은 쿠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2%, 3%를 꾸준히 받게 되면 금리가 전체 올라간다 하더라도 2.5%의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도 나쁘지 않고요 주식도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크게 조정받지 않고 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유동성에 갑자기 축소가 된다든가 이게 크게 문제가 됐을 때는 아마 상당히 어려워지는 주식도 채권도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실은 덧붙여져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내려갔고 지정학적 문제가 막 튀어나오고 전 세계 경기가 실은 예상보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유동성 문제와 덧불려서 겹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채권시장에서 도드라져 보이는 게 미국 회사 채금이죠 회사 채 금리 중에서도 정크성 예를 들면 발행도 잘 안 되고 유통도 잘 안 되는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런데 하일드 시장이 국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크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상황이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하일드를 피해야 되겠는데요 지금은 미국의 하일드 기업이 굿이어 또는 통신기업들 중에 유명한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AT&T?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일드입니까? 네, LBO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런가요? 국내들이 지금은 오히려 한 4% 또는 3. 후반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국채보다도 국채는 투자해봤자 뭐 한 2% 전후되는데 2%예요? 2.06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요 혹시 오르게 되면 깨질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애플을 하게 되면 거기 80pp를 더 받고요 애플을 사면요? 네, 애플이 오늘 발행합니다 F4이죠 네, 한 2.8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가 2. 초반에서 2.5, 6까지 넘어가면 얘도 같이 깨지기 때문에 그 2점 만기상환 받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실은 지금까지 진학시 진학시 입수가 나오고 뭐 이랬을 때 미국 달러로 하느니 차라리 채권을 할 건데 국채보다는 회사채로 그것도 조금 더 고금리가 되는 채권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미국의 은행채도 실은 나쁘지 않고요 과거처럼 금융위기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그러면 BOA나 웰스파고 같은 거 얼마나 나옵니까? 맞습니다. 그거가 한 2.56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은행들의 후순위랑 코코 같은 것들도 또 트랙이라고 선순위 채권 지주회가 발행한 선순위 채권도 한 3% 정도가 나옵니다 2.5라는 게 몇 년짜리 기준? 10년 기준입니다 2.5라는 게 몇 년짜리? 10년짜리 기준으로 맞습니다 우리 국민은행 10년짜리는 얼마나 합니까? 국내 거가 그거보다 좀 낫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국내 연기금들, 보험사들이 국내 채권 시장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가는 데들이 바로 미국 회사체 시장입니다 그것들을 우리 리테일 투자가들도 조금씩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국채 한원이 그게 낫다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상황이라면 미국 회사체를 3%짜리를 유통수익률을 주고 샀다 그리고 과세라든지 환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쿠폰은 과세가 있고요 환차익과 자본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 아마 환차익과 자본차익은 당분간은 좀 크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서 2.5가 나온다면 거기서 세금을 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낸다 이거죠? 맞습니다 쿠폰 예를 들어서 웰스파고은행 이건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웰스파고은행이 발행한 10년짜리 채권에 투자했는데 그 쿠폰이 3%였다 그 3%에 대한 이것도 이 표체일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나올 텐데 그때마다 세금은 떼고 나온다 원천징수합니까? 할 겁니다 그걸 제가 좀 확인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예정이 없는 디테일한 거 죄송합니다 그러면 미국 회사체 투자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전제는 미국의 크레딧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거고 미국 금리도 추세적으로 많이 뜨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다는 거죠? 천천히 간다는 전제고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급등을 얘기하시는 분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작년간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데 지금 박스권의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박스의 위로 또 한 번 올라가려고 하긴 할 텐데 이게 트럼프가 어떤 이번에 감수 정책들을 9월에 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또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튀기는 어려운 상황이겠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시고 지금 이런 지자학적인 위기에 실은 해외 투자로 가장 인기가 많은 것들이 이런 채권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다음에는 정말 이 아이디어와 함께 실질적인 투자 대상을 좀 소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고 나서 텔레비전 시청 끝나면 또 잊어버리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래증권사나 거래은행들 다 있으실 테니까 그런 구체적인 투자 영업비밀인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국채금리 기준으로 작년 10월 수준으로 돌아왔고 또 그 중에서도 미국의 회사라든지 은행에서 발행한 채권 가격이 비교적 견조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거래하는 금융회사들의 문의도 좀 해보셔서 아이디어가 좋다면 실행에 옮기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네요 신한종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국제적인 리스크도 고향이 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가 돼서 여러분 굉장히 신경도 예민해지시고 또 피로도 시히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날씨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가끔은 좀 밖에 나가셔서 운동도 하시고 좀 쉼호업도 좀 크게 해보는 그런 날로 삼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드린 증시라인 선수는 여기서 마감을 하죠 내일도 증시라인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